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 놓으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다 될 자가 없는이라. 아멘.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나라는 여성이 있는데 독신일 때부터 자녀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에나는 자녀를 낳아 아주 훌륭한 아이로 길러서 행복을 누리고 싶고 결국 소원대로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원했던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자녀에게 완벽한 삶을 살게 해주고자 하는 의욕이 너무 지나쳐서 정작 행복을 제대로 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에서 나오는 과잉보호로 자녀의 삶을 자기가 시시콜콜 다 통제하려는 그 욕구가 에나의 가정을 불행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에나의 큰아이는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심각한 정서의적인 문제를 보였고 둘째 아이는 늘 분노가 차 있었습니다. 자녀에게 완벽한 삶을 주고자 했던 에나의 욕심이 오히려 자녀를 망친 것입니다. 마음속에 자기 자신의 소원을 간절히 이루고 싶어 했던 그 욕망이 자녀들에게 독이 된 것입니다. 에나는 자기 자녀들이 완벽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그 노력이 자녀들의 삶을 망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는 자기가 아이들을 너무 사랑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생각하고 사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결과 자신의 우상이 되어버린 두 자녀는 엄마의 지나친 기대에 짓눌려서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천국은 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여 내 자녀와 가족을 율법의 감옥 안에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지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탐욕과 욕심이 없습니다. 교만이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천국 생활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천국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미 주어진 천국이 있습니다. 그 은혜로 천국의 삶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나도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게 될 때 그 천국의 삶이 내 가정에도 임하는 것이고 내 직장에도 임하는 것이고 내 삶에 내 건강에도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든 천국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성된 천국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내 가정을 다스려 이미 주어진 천국을 내 가정에서도 맛보고 내 직장에서도 맛보고 내 삶 속에서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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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